공매도를 금지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근래에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공매도 문제가 크게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한번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매도란 무엇인가 주식시장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청자 가운데서는 주식시장이나 공매도에 전혀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식투자기법의 하나입니다 주식을 빌린 뒤에 매각하고 일정기간 뒤에 주식을 사서 갚는 거래기법입니다 공매도가 갖고 있는 특별한 점 주목할 만한 점은 주식을 빌려서 매각한 시점보다도 주식을 사서 갚는 시점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차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주식투자기법의 하나로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기법은 교과서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양한 투자기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문제를 발생시켜온 것이 엄련한 사실입니다 공매도가 크게 기울어진 운동량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금 동원 능력이 큰 특정 그룹에 큰 이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 월가에서 공매도를 전문으로 해왔던 일부 해지펀드들과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 사이의 격돌은 충돌은 공매도 전쟁을 별도의 방송 주제로 다루어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또 시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공매도 금지 문제는 오랫동안 주장되어 왔습니다만 2020년도 3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더 연기해서 2021년도 3월까지 총 1년간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3월에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 그런 예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매도는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또 거래가 없는 종목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간 투자자들이 인위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가를 끌어내려서 상당한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매도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실상과 관계없이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을 약탈하기 위한 제도로 바로 공매도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믿음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부 주식을 중심으로 하는 공매도 전쟁은 공매도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누려받고 누리고 있는 해지펀드들과 이에 격노한 개인 투자자들의 전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라는 그런 청와대 청원까지 내면서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에 한국의 공매도 재개를 근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지 수단으로 위험해피 수단으로 삼는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면 자금 이탈에 위험이 있다 이런 종류의 경고성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에 공매도가 허용되는 순간 불가피하게 개인 투자자는 또다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양 집단의 이해가 크게 충돌하기 때문에 한 신문의 사슬은 이해당사들 사이에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공매도 찬성과 반대는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다 다만 변화는 정권시장 환경에서 공매도 혼란에 대응할 출발점은 신뢰의 회복이어야 된다 개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공매도 재개의 전제 조건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하고 투자자 신뢰를 얻을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이쪽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쪽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쪽 손을 들어주기에도 좀 불편하고 저쪽 손을 들어주기에도 불편한 그런 종류의 글 쓰는 사람의 심경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에 해당하는 몇 문장 가운데 가장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개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주는 것이 공매도 재개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그런 정권시장의 구조를 보면 공매도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지 않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공매도 제도가 현실 세계에서는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제도로 운영되어 왔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또 앞으로 운영되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입니다 더욱이 이번 미국의 공매도 전쟁을 보면서 시시의 차액을 목표로 움직이는 해치펀드의 실체를 그대로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장을 편편하게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관계 당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개인 투자자들의 격앙된 분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가들을 허용하는 제도를 아마 한국의 금융당국이 무한정 검지시키거나 무한정 연기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표 문제에 대한 계산이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되면 아마 이 제도를 반대도 불구하고 재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한 단면 거래의 원활한 그런 측면과 아울러서 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 사례를 지금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미국 사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 in the orange